준비 시작 그렇지 똑같이 정신을 깨우러 그치 연타 연타 배하고 연타를 취해야지 자꾸 단발을 치는거 그거 묻지 말고 같이 취해야지 이제 그렇지 도 원 투 쓰리 겁을 묻지 말고 주먹에 두려워하지 마라 복서 원투 원투 치고도 가야지 또 그치 또 자식 하나 두개만 원투 금 말고 그렇지 때린 사람이 서로 숙인단 말이야 서로 크게 치려면 안돼 너만 치려면 안돼 하나 둘 셋 넷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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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니까 상자 공개를 하잖아 니가 짧게 같이 내줘야지 니가 그거 안하지 다시 다시 오 잽도 주고 잽을 맞추않아 그 기다리면 맞는다니까 니가 근토는 차는 원투 원투가 쳐야지 원투 원투 또 손 내고 서로 또 손 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다 무조건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긴다 한두 개가 안 맞으면 세 개, 네 개가 들어가야지 짧게 짧게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봐라 꽉 해주라 뒤에를 꽉 해주라 안에 그 뒤에를 빡 잡아 당겨주라 박스 너무 세나 보인다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연습 안에서 톡톡톡톡 쪄다 내고 톡톡톡톡 땅을 째 톡톡톡톡 주고 기다리면 안 된다잖아 니가 먼저 들어가야지 한 둘 셋 넷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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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인사하고